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치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조미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어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왜 깨어있어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은 그만큼 깨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공포를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다렸을 때 주인이 오면 그 주인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깨어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은 깨어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도대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왜 깨어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깨어있을 피로를 잘 못 느끼지 않겠습니까? 즉 기다리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오시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니 기다리고 싶지 않는 사람이 내가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마음속에는 깨어있지 못하고 늘 졸음이 오기에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니 우리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렇게 갑자기 졸다고 해봅시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다 보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한숨을 쉬면서 절대 졸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다든지 찬물을 먹거나 뭔가를 껌을 씹으면서 졸음을 쫓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약에 존다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큰 위험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만일에 자꾸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졸면 얼마나 큰 불행이 나에게 덕칠 것이라는지 그런 위험 인식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깨어있지 않다가 만일에 도둑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큰일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잠을 자다가 도둑이 어느 순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험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졸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어서 오게 될 기쁨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것인가에 대한 인식보다도 우리에게 주인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 기다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삶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세속에 빠져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결국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위험 요소도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 것으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삶에 대한 기쁨도 없으니 졸고 자게 마련인 것이죠. 억지로 안 자게 만들거나 억지로 졸음을 깨우치려고 해도 우리가 위험에 대한 인식과 기쁨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예외 없이 누구도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위험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만일에 종이라고 하는 삶을 산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잠을 자기가 어렵죠. 종이 자기 자신의 신혼의식을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잠을 자는 것이 무엇인지 또 졸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는 깨어서 주인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삶을 허락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느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살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그냥 주어진 삶입니까? 아니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까? 우연하게 태어난 삶입니까? 선물로 부여받은 삶입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사는가? 아니면 늘 깨어서 하느님 안에 기쁨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삶인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나의 삶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하느님이 어떤 소명을 주시는지를 깨닫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하느님께로부터 허락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에 대한 의미는 세상에 대한 가치와는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다가 세상을 마감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의 가치로 자기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소명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측정하게 되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하게 나에게만 허락된 삶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살면서도 아무 의미가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졸게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어떤 삶을 살아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삶인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항상 그냥 주어졌으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으니 그냥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고 의미 없고 재미없고 정말 무의미한 삶일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외적 조건이 아닌 바로 내 자신 안에서 내 삶이 어떤 삶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어있으라고 누가 얘기해도 도무지 졸려서 잠이 안 달아난다 한다면 내가 누구이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원의식을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졸음이 오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 깨어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자의식 때문입니다. 여기서 졸다가는 나는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도 만나고 싶다라는 희망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졸지 않게 하지는 중요한 자원이 되겠죠. 우리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졸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